2018년 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입니다. 여기서는 사전투표 20호 조작을 추정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딱 같은 여러분들 어프로치로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관점입니다.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관전 포인트 첫 번째가 조작률과 조작규모를 추정하는 겁니다. 이 표입니다.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득표수 심하게 오염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수를 가지고 여러분들 예상 득표수를 만듭니다. 예상 득표수는 여러분 조희연 후보가 12,923표 있지만 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15,842표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영달 후보는 4,626표가 예상됐지만 292표를 빼앗아가지고 4,334표를 줄여놨습니다. 박선윤 후보는 1만 865표를 받았는데 2,627표를 빼앗아가지고 8,238표로 여러분들 쪼그라놨습니다. 발표 득표수 가운데 여러분 조작에 사전투표 조작에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소위 2만 9,192표에 달하는 사전투표 참가자수,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이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10%를 조작했습니다. 10%가 2,919표입니다. 정확하게 2,919.2죠. 0,2를 그냥 제거해버리면 2,019가 됩니다. 조영달 후보는 어떻습니까 2만 9,192표에 여러분 1%니까 291.9입니다. 이것을 반올림하게 되면 292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산조작의 숫자 찌꺼기가 바로 중앙선거관리문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 수없이 남아있는 겁니다. 배춘입 사전투표도 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박선영 후보에서 9%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2,627표입니다. 총 조작값은 20%입니다. 중앙선거관련의 공식적인 발표 득표수 오염을 수정한 것이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거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박선영 후보는 자신이 받은 사전투표 실제 득표수인 1만 865표 가운데 24%를 빼앗긴 겁니다. 그게 불안당들이죠. 박선영 후보의 표 사전투표에서 24%를 그냥 빼앗아간 겁니다. 조영달 후보는 6%를 빼앗아간 겁니다. 본인 표 가운데 24%를 빼앗아간 게 엄청나게 큰 표죠. 이 짓을 안 겁니다. 수정 득표수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된 값입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의 일정한 조작률을 가정해서 조작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다. 그리고 모든 투표수 레벨에서 계산한다. 이것을 합산화해서 바로 수정 득표수라 부른다. 종로구에서 모두 17개 동이 있습니다. 투표수는 60개입니다. 60개 투표소마다 조작된 후보별 발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득표수로 해서 조작된 득표수를 제거해 가지고 이를 합산해서 수정 득표수를 계산한다. 다음은 여러분 두 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주 체계적이죠. 이렇게 말씀 제가 설명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수십 년 동안 글을 쓰고 이런 훈련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탁 체계적으로 네 가지 핵심 포인트 관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건너뛰는 부위 없죠. 이렇게 다 젊은 날 열심히 그냥 노력하면서 지적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참 자주 합니다. 그래서 침묵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딱 간단하게 관전 포인트 1, 2, 3, 4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이 이야기시키게끔 전달하는 것은 수십 년간의 그런 지적훈련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훈련을 시켜 가지고 이 결정적인 시기에 사람을 쓰는 겁니다. 당신이 나가서 외쳐라 이야기죠. 수용할 것은 본인들이 결정하겠지만 당신이 가서 외쳐야 된다 이야기죠. 사실을. 여러분 딱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서 본 것처럼 서울시장선거입니다. 서울시장선거의 우위의 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위의 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자료에 기초한 겁니다. 여러분은 1번 하단과 2번 하단에 있는 득표율 후보별 득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희연 후보는 여름 사전투표 득표율이 0.54입니다. 조영달은 0.15입니다. 박선영은 0.28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은 조희연이 0.44입니다. 조영달이 0.16입니다. 박선영이 0.47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본적으로 통계학의 근본법칙을 위반한 겁니다. 종로구 구민들이 수만 명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4박 5일 사이를 두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했는데 수만 명이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인 겁니다. 조희연 씨가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10% 차이가 난 겁니다. 조영달 후보는 0.9%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박선영 후보는 8.5%의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통계학의 법칙은 수만 명으로 구성된 표본집단1과 표본집단2는 후보별 득표율이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로구민의 수만 명이 사전투표에서 조희연을 지지한 득표율과 당일투표에서 득표율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 거짓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바로 중앙선거관련 선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뭘 가지고 한 거냐 소위 수정특표수를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치를 다 제거하고 진짜 투표수를 여러분들 우리가 추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조희연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조영달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박선영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차가 거의 없습니다. 0.000 0.001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번과 4번이 한쪽은 심하게 오염된 자료고 한쪽은 오염이 제거된 자료입니다. 오염이 제거된 자료를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서 구하고 나니까 바로 정상으로 돌려오는 겁니다. 정상적인 결과가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모두 다 후보별로 일치하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조금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긴 한 번 더 반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전혀 다른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1947년생인 허병기 이나대 생명학부의 명예교수님이 여러분들 만든 131종의 도표 가운데 여러분들 연구보고서 가운데 가장 앞건 이겁니다. 조작하지 않으면 정의령 후보는 0.38 0.38 0.38 다 당일투표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치하는 겁니다. 민경욱도 여러분들 당일투표 사전투표 다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작을 딱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당일과 사전투표가 현저하게 정의령도 차이가 있고 민경욱도 차이가 나고 이정련도 차이가 나갑니다. 부정선거한 겁니다. 인천 연설사라는 100% 1억% 천억%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은 완벽한 범죄를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다 빨각이 된 겁니다. 너희들 범죄했지 이게 다 드러난 겁니다. 이것은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접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 방법은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한 겁니다. 완전히 두 가지의 전문가들 허병기 교수님하고 제아고수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 겁니다. 다른 접근을 했지만 방법이 여러분들 결론은 똑같습니다. 조작을 된 값을 빼고 나니까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작된 값을 사용하니까 엄청나게 여러분들 이 조작된 것이 나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접근한 것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조작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면 좌우대칭 현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개수조정 흔적들이 심하게 남습니다. 개수조정 흔적들이 남거나. 그리고 숫자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배춘입 사전투표제에 필적할 정도의 대단히 중요한 증거물이 이번에 바로 제아고수가 발명한 조작 공식에서 여러분들 바로 획득이 된 겁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공식에 발표한 모든 선거 데이터에 전국 차원에서 이런 뭔가 하니까 소위 종이찌꺼기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는 앱선용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조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인쇄한 종이를 잘라야 되니까 자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르는 재단기가 시원찮아 가지고 예를 들면 종이찌꺼기 이바리 투표지라는 것이 옆에 흔적이 남죠. 그리고 좌우 여백이 다른 게 남습니다. 그건 인쇄소 출신이라는 겁니다.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터용 출신이 돼야 되는데 인쇄용 투표소가 수만 장 수천 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쇄연수원을 대법관들이 뭉개고 있는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용지가 모두 다 투표소에서 프린터 출신이 돼야 되는데 인쇄소 출신이 나왔는데 그걸 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나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전산조작 흔적들입니다. 전산조작 흔적들은 배춘입 사전투표지에 필적할 정도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이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밑에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발표 덕표수입니다. 발표 덕표수. 여러분 이거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된 덕표수를 빼버린 수정 덕표수입니다. 한번 보시죠. 조희연. 숫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자료가 38,845표인데 수정 덕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38,837표가 나온 겁니다. 8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은 겁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숨길 겁니까? 이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국이 다 분석이 될 건데 어떻게 이걸 숨기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조희연의 당선을 결정하게 될 때 조영달 후보는 12,531표를 받았다고 이런 발표했습니다. 발표 덕표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된 표수를 제거해 가지고 진짜 덕표수를 구한 수정 덕표수를 구해보니까 12,529표가 되는 겁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가 두 표가 많습니다. 두 표가. 여러분 박선영 후보는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박선영 후보는 27,349표를 얻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웬걸 27,336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가 13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8표, 2표, 3표를 더하니까 23표가 많은 겁니다. 23표를 어떻게 숨기죠? 여러분 23표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러분 선거조작기술자들과 선거관련 이렇게 선거 프로그램에 관려했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들이 그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23 어디로 숨기죠? 바다 속에 묻습니까? 수장시킵니까? 땅에 파묻습니까? 하늘에 정밭시킵니까? 큰일 난 겁니다. 23이라는 숫자를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마이너스 23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마이너스 23이 우리는 전산조작했습니다. 우리는 전산조작했습니다. 우리 전산조작했습니다. 우리 전산조작했습니다.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범죄행위했습니다. 우리 범죄 범을 잃습니다. 우리 부정선거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춘잎 투표지가 수천만 장 여러분들 출동가 된 겁니다. 어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데이터에서 투표하면 다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숫자 조정이 난 겁니다. 8표, 2표, 13표, 조희연 8표, 조영달 2표, 박선영 유도표 이게 뭡니까? 바로 사전투표지를 용지를 인시해서 인시하다가 발각된 종이 찌꺼기, 좌우 여백이 다른 거, 배춘잎 사전투표지, 좌석투표지 같은 겁니다. 전산조작의 흔적들입니다. 23표가 종로구에서만 찾아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관련자들, 정당에서 여러분들 선거조작 기술자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숨길 수 있겠습니까? 못 숨깁니다. 선거 데이터가 공포가 됐는데 어떻게 숨깁니까?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범죄를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마이너스 23을 어떻게 숨기겠냐 이야기죠. 마이너스 23을. 서울시장에서는 몇 표가 나왔습니까? 서울시장 한번 보죠. 서울시장은 몇 표 정도 나왔습니까? 서울시장은 마이너스 29가 나왔네. 서울시장에서는 마이너스 29 수정치. 서울시 교육감은 마이너스 23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숨길 겁니까? 이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걸 여러분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마이너스 29가 나왔고 이거는 마이너스 23이 나왔네. 엄청난 여러분 증거입니다. 전산조작의 증거들입니다. 전산조작의 흔적입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지, 좌우여백이 다른 사전투표지, 이발이 사전투표지, 자석사전투표지, 본드가 묻은 본드 투표지, 당일투표 관리관이 도장의 일장기인 일장기 당일투표지. 이거 여러분 다 뭡니까?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마이너스 23, 앞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29는 여러분 어떤 증거들입니까? 전산조작의 증거들입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이름 사진 찍지 못하도록 노력했죠. 천대협 대법관 이름 재검표 현장인 사진 찍지 못하도록 엄청 노력했습니다. 이거는 사진 찍고 말고 이런 차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선거 데이터로 다 공개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 관전 포인트 4번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 수정특표수의 정확도 입증입니다. 여러분들 산관위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하고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여러분들 만들어진 수정특표수를 빼보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10%, 0.9%, 8.5%라는 큰 수가 나온 겁니다. 엄청난 격차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상특표수하고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정특표수를 딱 빼보니까 0.000, 0.001, 0.005입니다. 아무 뭡니까? 오차가 없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끝. 바로 조작 프로그램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은 거의 완벽에 가깝다. 조작 공식을 찾아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추적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범죄자들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훨씬 더 진인보한 사실과 진실에 훨씬 더 접근한 그러니까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조작 프로그램을 뭘 썼는지를 조작 프로그램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엄청난 사건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수정특표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 범죄자들 어디에 숨겼습니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 빼기 수정특표수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된 수정특표수는 바로 분리치 엄청난 비정상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상특표수 빼기 수정특표수는 일치 정상입니다. 수정특표수의 정확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은 정확하다. 아주 중요한 진일보입니다. 정말 제하고수와 큰일을 한 겁니다. 배운 사람들이 다 침묵하고 입 다물고 제 이익을 찾아서 이러면 갈 때 생업이 종사함에서 날밤을 세워 이러면 조사한 게 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뭐죠? 이렇게 그냥 의병들이 일어서서 나라를 지킨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여러분 본래 그렇습니다. 있는 놈들은 여러분 다 그냥 가지고 치고 그냥 다 도망치고 밀란이 생기면. 그러니까 임진단 때 여러분들 보시면 의주에 도망가고 나서 의병이 경북궁에 불을 안 질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질렀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백성들이 불러질렸습니다. 백성들이. 의병이 여러분들 경북궁에 그걸 전송하도록 불을 안 질렸죠. 이 나라 꼴이 지금 이런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